국민의 마음이 둘로 쪼개졌는데 대보살님이 양쪽의 마음을 잘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정신들 차리세요. 저는 지금 제가 다독이길 바라지 마시고 정신들 좀 차리세요. 다독여서 될 문제가 있고요. 시껍에서 정신 차려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껍에서 정신 좀 차리셔야 할 때예요. 도올 선생님도 왜 그렇게 진보한테 쓴소리를 할까요? 피를 토하면서 정신들 좀 차리세요. 난 이번에 윤석열 찍었으니까 정신 안 차려도 되나? 아니요. 우리 주권자들 전체가 정신 좀 차리자는 얘기예요. 다독이고 하는 건 그 다음에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대선이라는 대선 결과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국민이 한번 충격을 받을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럴 땐 충격 좀 받으시는 게 답이고요. 차차 더 나은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좀 상처가 나도요. 어떤 일을 해결하려면 보살이요. 상처가 나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상처가 아물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거든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는 아시겠는데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나더라도 잘 아물면 더 튼튼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민들은 아니고 이런 상처로 여러분 이번에 선거 가지고 상처 입고 하시는 것도 또 공부의 과정입니다. 성숙의 과정입니다. 너무 상처 입었다. 그거는 지금 어느 심각한 광바 상태에 계신 거예요. 주권자들은 이번에 그렇게까지 상처를 입을 리가 없어요. 주권자라면 그렇게 상처 입을 리가 없다고요. 국민들이 민심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하고 주권자로서 이 나라 잘 내게 한 걸음씩 또 걸어가시면 돼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보고 나라가 망했네 이러고 계신다면 혹시나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너무 과하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좀 심각하고 내가 좀 심각한 상태에 가 있었구나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빠가 되면 빠가 된다. 이럴 때 너무 상처 입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중하시길래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참 다른 주권자들한테 상처 주는 일이에요. 주권자들이 주권 행위하는데 내가 상처 입었네 하면서 막 난동 부리고 나라 망했으면 하고 주권자들 눈에는 그분들은 주권자로 안 보입니다. 정치인들의 영역 들러리로 보이지 광신자로 보이지 그런 분들은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찍었건 간에 이번 선거에 결과를 놓고 뭔가 들어누웠다 하는 건요. 지금 그건 나라 위에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 위한 것 같지만 자신들의 무지와 집이 너무 세셔서 그래요. 어떤 선거 때나 그랬어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 이번 선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번 선거는 박빙이니까 더 그러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선거 때나 다 나라 망한다고 했고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느 선거 때나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되면 이민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민 안 가시죠. 그런 마음이다 이거죠. 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선거한 것처럼 선거 치른 것처럼 그러실 필요도 없고 이런 일로 너무 상심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죠? 제가 오직하면 이번 선거는 더 잘 되려고 되는 거다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왜 그러냐면 엄한 데서 너무 상처입으실까 봐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럴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눈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양심을 생각하면서 잘 되라고 응원도 하고 따끔한 지적도 하고 그런 국민들 되시면 되죠. 지금 뭐 그렇게 들어놓으실 일이 있어요. 들어놓는다 상처입었다는 건요. 심각하게 자기를 어떤 정당과 어떤 정치인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좋지 않아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남이 달래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빠져나오세요. 안녕하십시오. ciao. w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